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한 주간 또 부활주일 지난 후에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신명기 32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노래를 좋아할까요? 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를까요? 대통령 침식에도 노래가 있고 또 갓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머리를 팍팍 깎고 이제 내부만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노래를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아기부터 노년까지 노래에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노래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죠 최근에 싱어게인 보셨어요? 안 보셨었구나요 저는 TV를 한 10년 넘게 잘 안 보는데 그런 저를 TV를 보게 했던 프로그램이 싱어게인입니다 이승윤 씨 또 이재철 목사님이 아드님인데 굉장히 탁월했죠 또 이무진 씨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참 답답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고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 전일까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일까요? 창세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욕기 38장 7절을 보면요 그때의,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그때라는 표현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그룹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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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태초부터 있은 줄 믿습니다 그 노래 성경은 어떻게 보면 노래에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책입니다 최초의 노래는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용한계시록입니다 용한계시록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신부가 준비되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담겨진 책입니다 수많은 그 시편의 노래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노래죠 그 노래는 그 시편은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제가 매절마다 말씀을 율법, 윤례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가지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 자체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가 있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노래 전체가 아가서 전체가 노래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길게 읽은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은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보시기에 좀 편안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좀 느낌이 이상하세요? 뭐 이런 말씀까지 노래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우리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3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장 31장 19절 보시면 화면 아니고 19절 보시면 19절에 노래를 모세에게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노래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래는 주님을 위하여 불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로서의 노래입니다 21절에도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의 31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들리니라 보십시오 이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의 복수인데요 이 노래의 말씀들을 끝까지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3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거삼습니다 28절에도 31장 28절에도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증거삼으리라 증인, 증거 이 노래의 목적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31장 30절이 이제 본래의 노래, 모세의 노래의 시작인데요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누네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선포된 이 노래의 말씀이 쭉 나오고 마무리가 또 이 노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노래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과 끝이 있으면 핵심을 갖다가 거의 중간 부분에 놓습니다 성경 메시지가 신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장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쯤이 어디겠습니까? 한 45구절 되는 이 중간이 한 20몇 구절 되겠죠 그걸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 노래의 핵심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에요 무슨 노래가 이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막 가난을 바라보는 그 모세 그리고 막 들떠있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돼 있고 들떠있는 그 백성에게 마치 초를 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 백성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그들의 역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역할 거라는 거예요 멀리 다른 땅으로 내쫓긴 바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종말의 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10장,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찾는 것은 졸지 마시라고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식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협게 하리라 하였고 동일한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2장 중심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회복이 이방과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는 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식인하게 하는 그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무슬림 국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금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신명기 32장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새벽에 깨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모세 선지자가 4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노래가 노래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들리고 흥분됩니까 내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게 흥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보고 성도들은 마땅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 여하에 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이 그분 되십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올이 이 성령의 개시로 신병기 32장에 그 핵심되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죠 11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식이 나게 하여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하여 돌이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아까 31장의 증거로 삼는다는 그 말씀 말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이를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단지 모세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노래를 귀에 들리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계속 증거하게 하였는가 전수하게 하였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뒤쪽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세의 그 노래에 담긴 목적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노래를 증거하고 이 노래의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자녀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 노래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노래하겠습니까? 배우자를 노래하겠습니까? 뭐를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만 있는 게 아니라 흥미롭게도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국기 15장입니다 출애국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래암의 노래가 나누어서 나오는데요 미래암의 노래는 짧으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고 장 제목을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국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우리 32장 읽을 때는 굉장히 세기말적이고 종말적이고 좀 뭔가 부담스럽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노래로 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런데 출애국기 15장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요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5장은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여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구원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할렐루야 우리 평생 동안 구원을 노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노래에서 그치면 안 돼요 모세의 노래가 32장에도 있다니까요 모세의 노래는요 모세의 설교의 종결판이에요 이제 33장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설교의 마무리를 그 대의 선지자 희대의 선지자 희대의 하나님의 종 누구라도 견줄 수 없는 그 종이 마지막 설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참 머리가 좋죠 이 긴 노래를 그냥 이 32장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종말과 심판의 노래입니다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에서 건져내놓은 끝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란 단어가 31장 하반부에부터 시작되어서 32장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20절 보시겠습니까? 3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32장이 중심되는 바로 그 위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여러분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이 아하리트라는 이 단어가 후일에 종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상정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시겠습니까? 29절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종말을 모르고 파멸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끝을 모른다면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면 주님의 재림과 그 백보자 심판을 모른다면 우리의 끝은 참으로 말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고 전 지구적인 모든 천하의 마지막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떠한가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달과 신약의 또 사도들이 이 종말을 항상 의식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바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급진적인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저도 급진적인 종말론자는 아니고 종말론자입니다 그냥 종말론자 성경적인 종말론자입니다 왜? 그 종말이 여러분 저는 기다려줘요 저는 제 때에 아무리 환란이 무지막지에게 오겠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전 지구적인 그런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미 작정되었어요 우리의 앞길은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만 걸어라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환란의 시대를 대비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종말을 염두해야 돼요 항상 자신의 끝과 이 인류의 이 지구의 마지막 끝을 염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나태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에 여러분 눈뜨시기를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다가올 계속 타락한 후손들에게 증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 7절을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 옛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창조의 이야기 포함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옛날 그 언약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이 물으라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교에 굉장히 걸출한 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조시와 헬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억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옛 과거를, 옛 언약을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은 나라든 망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원래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아라 정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물어야 돼요 물으라는 말은 샤알이라는 말인데 강구하다는 말 기도하다는 말도 이 말로 대체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강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의 연배가 있으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또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또 물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에 여러분들 또 그 부분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들 3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위험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위험있게 위험있게라는 말은 직역을 보면 하나님을 크시다하라 크신 하나님이에요 가도렐로힘 크신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속성과 당일성이 사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분 가운데 서야 돼요 또 32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대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국기에도 출애국기 15장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군이까? 주와 같이 고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그 대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고 그분밖에 없다 이 모세의 노래가 출애국기 15장과 32장이 나오는데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 종말의 때를 모세의 노래를 언급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추가된 것이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자 우리 요한 게시록 1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출애국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이 한꺼번에 녹아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40절 보겠습니다 그 부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담겨있어요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여느라 아멘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하이 아노키 레올람 하이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영원히 산다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영원히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신부인 너희와 함께 내가 부활시켜서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가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노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많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 종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말과 이 역사의 종말을 바로 깨달아서 반석 위에서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와 또 우리 아둘람 시원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 모세의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물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님 할당된 그 역할에 맞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노래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준비하며 심판의 노래를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노래꾼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투에 그 불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질투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가는 노래꾼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 장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우리 교육부서와 아둘람 세마 숙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날의 완성을 목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증거삼는 이 위대한 노래를 오늘 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위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을 깨달아서 생각하고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날의 완성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질투 속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의 노래꾼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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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 되시고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목적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투에 폭의 불에 삼키만 되지 않으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세상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